안녕하세요. 저는 OSS공해 그리고! 저는 차나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GTA 크래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GTA 크래프트 란 무엇입니까? 그냥 GTA처럼 되있는거요. 네 서버인데 GTA처럼 되어있습니다. 이게 저의 그거라고 하면 돼요. 그 우리의 인벤토리 자 따라와봐 나 배고픈 아 배고파? 이리와 나도 이게 다야 이게 바로 힛맨 족이라고 하는 곳이고 저게 폴리스 워크 있고 일단 먼저 힛맨을 하자 힛맨이란 무슨 갱스타같은거라고 해야되나? 근데 얘들은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죽이면 되는거에요 우린 자 쟤를 눌러서 어 한다 그러자 어 힛맨 족 클릭히 투뷰우 더 족 아 요걸 클릭하는건가? 아닌데 잠깐만 맨 족이 저 뒤에서 탄 뭐야 일단 먼저 그것부터 사자 총알 난 총 사야지 넌 총 있잖아 나 총 없어 총 다 팔았어? 아니 총 아예 없는데 아 맞다 맞다 없지 알았어 일단 내가 총알 사고 총 줄게 오케이 이거 텐파밍 어떻게 해 일단 나한테 따라와 어 M5 M5 어 여기 있다 일단 먼저 싼걸로 5원씩이나 밖에 안되네 AK KSG KSG 살까? 아니면 아니다 내가 지금 있는게 스나이퍼 라이플 어설트라이플 이거 살게 이거 죽으면은 텐 다 잃어버리지 없구나 어 죽으면 텐 다 잃어버려 그리고 그것도 사라져 따라 내가 어설트라이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적건 어설트라이플 어설트라이플은 여기 있지 레츠고 자 이게 바로 그 도시로 가는 것이에요 도시 아 잠깐만 스나이쉬 조 어떻게 쳐야돼 아이고 이런거를 모르는 나는 일단 먼저 이쪽으로 가자 아 여기 있는거 여기 있는거 이거 쳐야돼? 영어? 아니 칠 필요없어 일단은 일단 가자 일단은 이거 눌러 잠깐만 잠깐만 나 돈 좀 아 이거 좀 넣어놓고 뭐 좀 넣어놓게 저 소중한 가자 동물성으로 너 가라 살려줘 뭐지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 본데 어 살려줘 사야되는구나 일단은 갈게 내가 어딨어 어느 쪽으로 갔어 나 그냥 거의 첫번째꺼 오케이 갈게 나 그쪽이 그쪽이 어디있어 어디있어 너 나 여기 어 내가 갈게 나 네 옆에 있어 어 나 이제 안보여 아 여기있다 아 여기서 총파이밍하는거야 죽어 이 자식아 하하 AK-47 자 저자식 죽이자 스팸 없는데 불당하잖아 어 우와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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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나 지금 옆에 보시면 별같은거 있지 별 어 나 지금 별이야 별 하나 떴어 어이씨 노 노 노 노 노 내가 널 때리면 되겠네 살려줘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나 죽어 너 죽었어 아니 히트카나마 내가 잡을게 내가 잡았어 잡았다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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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얻어 그냥 튀어 튀어 어디로 튀어야돼 일단 나 이거 신고 가자 가자 야 기다려 나 튀었어 어 야 총있다 털어 그런거 털으면 얻을 수 있거든 일단 나는 이 경찰들이 따돌려야돼 나 템팜이 나 먹을거 없어 나 먹을거 있는데 오이씨 노우 날 잡지마 나는 템을 찾아서 떠나겠어 사람 만만이만 죽였을 뿐인데 철가파 아니 다 야감빠 철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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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레깅스 장어 어쭈 오이씨 오이씨 렉 누가 앞에서 잡는데 너냐 총 쏘는거 너니 어딨어 너 나 지금 무서워서 못나가겠거든 안에 있어? 이거 장점 뭐야 나 집안에 있어 아 알았어 내가 그쪽으로 들어갈게 이건 뭐지 뭔지는 모르지만 집안으로 들어왔어 뭐야 렉 야 이거 사람들 주문에 좀비처럼 되냐 아니 오 철가파다 왜 좀비같은 애들이 있냐 총 많이 얻었다 나 풀철이다 나 풀철 음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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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면 좋겠다 음식만 있었다면 좋겠다 애매했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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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나 죽어 너 어딨어 죽었어 죽었어 아이고 어 어떻게 돌아가지 그건 몰라가지고 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주.. 혹시 어쩌면 죽는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오 오우 근데 바로 가빠봐 일단 어허허 다행이다 나 또 나 또 그게 있는 줄 알았어 나 같이 인 줄 알았어 어 여기 뭐지 이거 화루에도 템 튕길 땐 있냐 글쎄 오 오 오 잠깐만 컴배트가 할 수 없잖아 뭐야 여기 아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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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키라고 나 총알이 없어서 싸우질 못해 총알을 사 총 있어? 아니 총알 그 게임상에 저기 안에서 없잖아 어 저기 안에서 그 총알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애모라고 써있어 애모? 어 그리고 그 표집 총 맨 처음에 총 표지판 보이는 총표지판 그래서 옆으로 가면 글씨만 있는게 보여 미리 사가야되는거야 그걸? 어 아이셀이라고 5원밖에 안해 야 근데 그거 죽으면 돈도 있냐? 어 죽으면 돈 들어 어 야 나 먹을거 있다 야 너가 쏘고 있어 나한테 이렇게 OSS는 이따고 한다 와우 다 죽어 나이스 오 이거 뭐야 총? 총 짠다 나 이렇게 죽기 싫어 이거 오른쪽으로 쏘는건가? 왼쪽이 아 잡나 잡나 아이고 나 죽었다 아 아 내 아이템들 다 사라졌어 야 나 스나이퍼만 놓고 있어 아 여기있구나 이쪽에 놓는거구나 엔더체스트가 있구나 뱅크라고 아 다크쪽에 넣어둬컬 뱅크 어딨어 잡혀 가운데로와 원래 있던데 그 혹시 도시로 갔어? 어? 잠만 오 대박 총알 얻었다 어딨어 너 피스톨 어 나 그런 척 없는데 아 아 총 총샵이나? 어 그 나 총샵을 들어왔어 아니 나 지금 나 생 나 그 포탈크 안쪽에 있어 아 그래? 어 아 아 라이플 사고 피스톨 에모 아닌데 어설트 에모 어설트 에모만 사야겠다 됐어 편하게 먹었어야겠다 응금 되겠어 음식점이 어딨지? 오 하우스 많이 배가 고파 어 야야야 갑바가 사라져 왜지? 일단은 내가 Job을 얻어볼게 Job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자경단을 한번 들어가보자 아 아 이거 배가 고파 나 2마리는 총 못했다 플레이스 샵 아 렉단다 이 서버 클릭해? 아닌데 요거 펄체스 야 나 스나이퍼만 얻는데 어떻게 해 이게 스폰치면은 가지는건가? 아 이거 스폰치면 가진다 아 그래? 어 15초 기다려야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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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찌감치 갈려그랬는데 너 어딨어? 나 지금 돌아가려고 스템 넣으려고 배고파 뱅크란 데 있어 잠깐만 밥 아 그쪽에 놓는거 아니야 그쪽에 놓는거 아니야 그럼 왜 따라와 여기 뱅크 이 서버 왜케 4개 쩌니? 밥 줄 수 있어 밥? 아 나 밥 있어 기다려봐 익힌 생선 몇마리 3마리 있긴 있는데 음 어디있어 어디있니? 스폰 아 뭐야 여기있잖아 여기가 뱅크 뭐 먹을까? 어 오케이 나이스 버려야 됐나? 왜 안버려주지? Q 어 됐잖아 아 아 나 Q가 아니야 잠깐만 아 나 붙었어 Q 됐다 됐다 자 가자 잠깐만 잠깐만 되나와봐 힙맨 앤트리스 힙맨 앤트리스 힙맨 앤트리스 힙맨 앤트리스 힙맨 앤트리스 일단 니가 안쓰는 총들만 써 일단 데미지 약한거 줄게 아이 그런거 말고 일단 데미지 필요없고 총이나 줘 팔개 총이나 좀 줘 어 어 안보여진다 여기 나가자 어 Q가 안돼 어 사라졌다 됐다 됐어 야야야 야야야야야 이것도 먹어봐라 어 땡큐 헬멧은 내가 가지고 이걸 팔아야겠다 얼마에 팔려? 어 M4A1은 M4A1 어딨어 여기 이게 내 순환가 20원에 팔리고 어 여기있다 150원 어디보자 50원에 팔리고 됐어 팔았어 아 스나이퍼 내꺼 내꺼 가격 좀 보자 하 이건가 어 뭐지? 야 왜? 나 1200원짜리 총 있는데 1200.. 어 진짜? 나 그거 인벤토리에 아니 근데 파는게 아니고 살 때 1200원 아 그래? 어느거? 어떤 빵 그냥 빵 사야 할까 알까 내가 빵 살게 응 아 끝이다 아 나 빈털터리였음 가자 총 나 얻고 도시로 가자 도시 빨리 따라와 네 그래 좀 돈 번 다음에 짜려봐 나 뱅크 좀 뱅크? 뱅크 또 왜? 뭐 필요한데 어? 잠깐만 내가 아이템 먹으면 앗싸 공차총 나 이거 빵 몇 빵 몇 개 빵 몇 개 좀 넣고 보험 들어 놔야지 공차총 나이스 아까 스틸에서 스틸 KSJ12 아 어디로 갈까 잠깐만 잠깐만 KSJ12 좀 팔게 KSJ KSJ 여기 있다 아이씨 어? 파이톤 이건 가능한데 파이톤6야? 어? 잠깐만 됐어 안 먼저 가겠어 안돼 기다려봐 같이 가야지 어디로 갈거야? 기다려 여기로 가자 아냐 그쪽은 사람이 아까 갔어 두번째꺼 같아 안돼 두번째꺼는 사람이 갔어 아 원래 다 사람이 있어 그래 알았어 참 왜 이렇게 쫄아가지고 아싸 갑박아야 돼 나 아이템 파밍하고 아이템 파밍하고 바로 나가야지 나도 아니 나는 그냥 어? 다이아몬드짜리다 아싸 다이아몬드괴이 총 시스토 갔다 사람들 죽이고 아싸 야 나 배고픈데 빵 졌지 빵 안 졌지 아싸 잡았다 아유 나도 죽었다 어? 너 방금 너 왜 졌어 왔냐? 너 나 죽는거 봤어? 아니 나 여기서 누가 죽었어 아 일단은 그거 얻어가지고 빨리 스폰으로 가 일단 나 돈을 얻었거든 다행히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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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또 누가 왔어 나이스 아 뒤에 또 누가 왔어 아 짜증나 아하하 나랑 바로 이런 남자지 스틸 아니 틀린 것도 없어 온 예스 샷건 빵 하나 챙기고 빵 하나 챙기고 그렇지 아싸 고기 때도 나 안 aba 으쌍 으아 짜증나 혈암 아팍 다시 할게 그쪽으로 나 좀 도와줘 으쌍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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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죽여봐. 난 죽여봐. 나 갑바가 다 없어져. 갑바가 없어진다니 무슨 뜻이야? 아니 갑바를 상대해서 먹으면 갑바를 줘. 체에 있는 갑바. 어 이거 놔았어. 도쌓, 총알, 총, 어, 테이큰, 테이큰. 그만, 상의하고 갈게. 어, 릴드시. 근데, 나중에 직업으로 얻을 수 있거든. 근데 그 직업으로 엄청나게 많은 큰 돈을 얻을 수 있어. 예를 들어 힛, 오, 씨. 안 돼! 안 돼, 난 피한다. 어떻게, 어떻게. 아, 나 계속 죽네. 나 좀 도와줘. 나 템파밍 좀 하고. 템파밍 그만 좀 해. 나 계속 계속 죽고 있어. 나 템파밍 개잘 되고 있어. 빨리 스폰으로 가야 돼. 템파밍. 어, 또. 으, 살았다. 빨리, 일. 일. 삼. 사. 오. 피스톨. 이. 칠. 파이톤. 팔. 오. 칠.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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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나. 피했다. 나 뱅크. 뱅크야? 파밍을 많이 해. 파밍을 하면 안 되지. 재미도 없게. 나 지금. 책이 몇. 나 지금. 갑바. 네 개 구했고. 먹을 거. 구했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구했어. 잘했어. 여. 나. 하나는 내가 쐈다. 어. 하나는. 퉁었네. 총. 소리가 많이 들려. 나. CT2 갈래. CT3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 어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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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이커 아니야 세미 어설티 M A 오케이 여깄따 나 죽을래 죽일래 한마리 죽이고 바로 갈께 타음이지만 한마리라고 쓰는 나 야야야야야야 왜왜왜왜 야 니 스킨 좀비 봤어 어? 야 니 스킨 좀비 봤어 내..내 스킨? 어 내 팬 혹시? 아니야 그럴리가 이제 죽으면 좀비가 되나봐 아니야 아니야 근데 왜 너랑 똑같은 행위나가 있지? 저거 뭐야 저거 아 자동차구나 저거 자동차였어? 나 빨리 죽겠어 일단 사람을 하나 찾으러 갈게 야 나 스폰 장소 해줘 나 스폰 장소 해줘 어 사람이다 나이스 어 설득 나 스폰 장소에서 총 몇개 많이 주워 먹음 노트를 찾아 노트를 찾아 노트를 찾아 하나 둘 셋 넷 아이씨 잡았다 렉이 걸렸지만 좀 난 총 6개 먹었다 일단 난 안돼 스폰 아직 안돼 여긴 안전하지 않아 사랑하며 죽었다니 좋았어 다시 프리덤 동무브 제발 살아야돼요 살아야돼요 이거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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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 아주 긴장하게 만들어 그니까 스폰 칠때마다 나 지금 스폰으로 가고 있어 오씨 오씨 깜짝이야 어이구 깜짝이야 개놀랐어 아아 총 업종 총알 업종 아싸 거북 오오우 오우 There's still there 어디갈래 가운데래 중앙 나일단 8개좀 나잇셀 됐고 아싸, 좋은 아머들. 근데 나 킬 한 번 언제? 킬? 어, 나 킬 한 번 돼 있어. 일단 요거를 저장해놓자. 아싸, 스트라이커. 이것도 팔 수 있는 걸. 아니구나. 너 총 몇 개 있냐? 총 많이 있어. 총 줘? 아니, 나 어떻게 많아. 스트라이커 있는데, 스트라이커. 아이고. 스트라이커 나도 있어. 나 지금 창고에 하나 더 있어. 스트라이커 몇인데? 그거 중요하지. 그냥 스트라이커. 재미있어 옷자리. 스트라이커 12. 어, 이거 잠깐만. 아이고, 이거 뭐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됐다. 금방 들어갈게. 어디로 들어갈래? 아니, 나 거의 다 왔어 그쪽으로. 잠깐만 기다려 봐. 나 이거 뱅크에다 좀 넣게.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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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쏠트. 스트라이커 넣고. 드래곤너브. 드래곤너브 이거 넣고. 드래곤너브 이거 넣고. 셀큰하고, 스나이퍼. 스나이퍼, 스나이퍼, 스나이... 세미 오토. 나이스. 피스톨. 됐어. 난 준비가 다 됐어. 빨리 와. 왜 우리가 영향을 찍은건 첫번째 지역이야. 아니야. 어딨어? 어. 저기 총 버렸어. 필요 없으니까. 가자. 이쪽으로. 보물섬으로. 총이 많은 곳으로. 피스톨. 일단 피스톨로 쏴야겠다. 아, 나 음식 안 가져왔는데. 어. 사람이다. 아. 아아. 절로 가. 하아. 오쒸. 와 인사. 경찰이 날 따라오고 있어. 아싸. 호랑나비. 한마리가. 이제 경찰도 죽이면은 돈이 나오네. 왓더. 왓더. 안 돼. 나 이렇게 죽기 싫어. 안 돼. 아. 죽어버렸어. 아. 안 돼. 에이. 야. 대박. 왜? 나 아까 평타로 나를 때려놓으면 내가 죽였거든. 템 개많이 나와. 맞아. 그 평타 4정도 될걸? 그치? 잠깐만. 나 지금 총이 너무 많거든. 하나에다. 노노노나. 가죽값바 다 파야겠다. 너. 너 뭐야. 나 너 때문에 혼이 났었어. 일단 사쇠값고 팔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됐네. 아싸. 잡았다. 병태라워. 노노노노노. 폴리스. 날 잡지 마세요. 나는 척간 사람이에요. 나 아까 복수하기 위해서 아까 걔 죽인 거였어요. 걔네 약하던데. 살아남아. 빨리 살아남아야 돼. 빨리 스폰으로. 도망쳐야 돼. 이거. 너무 많은데? 죽여버린다.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총관이 너무 많은데? 배우고 싶다. 하나에다. 도망쳤다. 우와. 겨우 사왔다. 나이스. 여기 보자. 좋았어. 오! 오. 안무시업에다가 하나 팔자. 개발 팔고. 트닉 팔고. 스나이퍼 에모하고 몇 개 생겼다. 샷건 에모. 나이스. 마인카트. 마인카트가 뭔지 모르겠어. 난 근데. 차인가? 자동차일 수도 있거든. 마인카트가. 잠깐만. 짝권이 이건가? 어? 잠깐만. 내가 돈 줄게. 아니 내가 총 줄게. 사지마. 아 파는 게 아니라 파는 거야. 파는 거야? 아 나 지금 총이 너무 많아가지고. 엘. 아니네. 가빠도 너무 많아가지고. 철가 빠인들 수 있어가지고. 아니 이건. 바이 밖에 없어. 쓸모가 없어. 그니까. 쓰였던 총들은. 못 판다고? 응. 어. 알아. 진지게 확인. 파이브 선. 파이톤. 이거 그냥. 파은자한테 뿌려야겠다. 난 같으니까. 파이톤. 전장으로. AK-47. AK-47. 드래곤너브. 드래곤너브 팔아야지. 아 이거 보니까. 드래곤너브. 스나이퍼라이플 필요 없어. 난 스나이퍼. AK-47은 너무 많아. 어디 갈까나. 예에에에. 그래 이거야 바로. 스트라이커? 자 가자. 동물성으로. AK-47. K-47. 드래곤너브 하나 팔자. MA-41. 예 알겠어. 비상시 암호를 넣어둡시다. 너 나뭇잎 벽넣기 알아? 뭐라고? 나뭇잎 벽넣기. 그게 뭔데? 이게 나뭇잎이. 북한짜리를. 우리가 몰까잖아. 그거 가게 하는거. 어떻게? 나뭇잎을 부셔. 그 순간에 점프를 해. 에이. 그럼. 블럭 글리칭이지. 왜. 그것도 실력이야. 블럭 글리칭이 어떻게 실력이야? 그거. 대잎에 심리전. 핑경아. 안되었어. 야. 먹을 거 패밍 쩐다. 맞아. 먹을 거 사야지. 이렇게 먹을 거를 이상한데 파는지 몰라. 먹을 거를 총.. 총 샵에 팔아. 신기하지. 자판기일 수도 있구나 아 나 닭고기 가져갔더니 그거 됐어 사라졌어 하나 더 일단은 그것까지 하자 이번 이번 도시를 마지막으로 돌아서 애들 죽이고 최대한 죽이자 그리고 바로 3번 누르자 너 어디로 들어갔어? 오야 잠만 내 앞에서 살인 현장이 일어났어 몇번째에서 들어왔어? 첫번째꺼 오케 내가 그쪽으로 할게 오야 나 니 봤어 스트라이커 같다 AK47 같다 헬로 왓더 폴리스 헬로 폴리지아 폴리지아 폴리지는 여쭤면 위로 올라오지 하하하 너 지금 나 따라 올라오고 있니? 아니 누가 털었네 노트가 테이큰돼있어 오 나 상대방 봤어 나 저걸 발견했어 오키 이거 장전 못하지 장전 이미 알아서 돼있어 그냥 총알만 있으면 되는거야 폴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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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폰 나 스폰 가야돼 commerce 나옵니다 폴리지아 ž 오늘은 폴리지아 commissioner 폴리지아 폴리지아 ally 폴리지아 폴 폴리지아 폴리지아 폴리지아너 폴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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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47은 야 뭐야 나한테 총 끓였어 데저트 이거 AK-47 어 헬로 총 쏴 맞아고? 싫은데 어허허허허 와 와 7.8달러 어이 야 잠깐만 어이구 어이구 에이구 다 잃어버렸다 야 근데 배 안에 루트가 진짜 많아 기다려봐 나 이제 아이템 팔아야돼 너무 많아 총이 312원밖에 안되나 나 400 와 이제 좀 끝내자 얼마 팔았어 그러니까 총 기다려봐 어디 보자 Q 무슨 얘기지? 아 리로드가 Q구나 Q가 일단 리로드하는 거래 처음 알았네 하우스 데저트 이익은 뭔가 좋아보인다 하우스는 여기는 하우스가 아닌데 힛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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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접을 직업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직업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거군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거군은 이제 천원 데저트 잘하네 물어보자 하우스 두아이바이 에이좋 펑크 말해줬으면 아무나 아 나 1,080원 아 gtacrap.com에 들어가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저 천원 있습니다 천원 와 좋겠다 개같고 총알도 너무 많아 짝권 짝권 한알도 있고 아이템바빵에 너무 자주 한거 아니야? 슬라잇꽃 한알도 있고 권총 권총 개만 오케이 네 뭐 gtacraft였습니다 뭐 그거 제가 그거 링크는 아래 내려다 줄거구요 그님 네 얼마요? 얼마요? 뭐요? 돈 저 현재 돈이요 1,080원이요 오키 좋겠다 네 저희는 다음주에서 보겠습니다 링크는 아래 제가 내려줬구요 구독자 많이 주시고 감사합니다